포에버 윈터라는 게임을 했었던 빅캣 얼마 전 포에버 윈터라는 게임을 했었던 빅캣 당시에는 너무 똥개미라 하다 말았었는데 배치가 됐다는 소식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러 왔다 포에버 윈터는 무슨 게임이냐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스캐브가 돼서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PMC들끼도 막 총싸워먹고 전쟁나고 로봇돌아내 난리 난단 말이야 어 쟤는 싸우나? 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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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거를 몰래 몰래 샤샤샥 샤샥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어가지고 자 앞에 앞에 시스템 빨리 먹어 내가 볼게 시스템 먹어 빨리 우리가 이제 난민쉘터를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 사람이랑 싸우는 게임은 아니에요 사람은 같은 팀 내부에 물 공급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내가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안 들어왔잖아 게임을 게임을 안 들어와가지고 초기화 당한 거야 와 이 게임 잔인하네? 계속해야 초기화 안 당하는 거야? 계속해야 되나 봐 게임이 물이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초기화 당했대 프레임 61프레임 실화야? 세상에 게임 접속 안 하면은 인벤토리를 삭제해 버리는 미친 게임 못 접게 하려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나? 네 들어오세요 근데 왜 마마는 버리고 소집한 거예요? 아니 나 마마 씨를 버린 게 아니라 왜 마마한테 차가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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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님 버려 나 총알을 챙겨야 돼 이거 총알 몇 발 챙겨야 돼 처음에? 총알은 한 줄 한 줄에서 두 줄 근데 여러분 가방이 작잖아요 네 한 줄만 챙길까요? 한 줄만 챙겨야 돼요 힐템 좀 워넉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처음에는 그냥 빠르게 보이는 것만 먹고 가는데 이제 어디서 메인 루팅을 할 것이냐 탈출구 앞에서 할 거야 아 사람 잡아서 사냥하는 거임? 어 그치 그치 그 AI본 오케이 준비 끝 자 예시 주고 레디 가셔서 레디에 눌러주시면 바로 구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 하는 게 빨리 중요해요 레벨업을 빨리 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해서 오 뭐야 좀 게임 좀 쾌적해졌네 전보단 저번에는 확실히 나아지긴 해 저번에는 게임 아니었는데 그냥 그니까 거의 뭐 사기급이었는데 어 뭐야 뭐야 나 뭐에 맞았는데 뭐야 뭐에 맞은 거야 미안 어? 브이키 눌렀어 아니 미치님 브이 정말 아픈데 와 혼자만 좋은 거 쓰는 거 봐 아니 시댁형 형도 물 다 갖다 팔고 초기화 한번 하죠 공평하게 어? 아 왜에 나 이미 세트는 다 됐는데 근데 이거 막 세력 우호도 같은 게 있다며 어 여기서 막 한쪽 팀을 죽이면 한쪽 팀이 우리 도와줘 그러면 아니 그냥 우호도는 큰 의미가 없어 아 그래? 다 저기야? 보고 한 1초 2초 더 늦게 쏘는 정도 아 아 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탈치구 쪽으로 갈게요 네 이제 싸우게 냅두죠 오케이 와 난 진짜 느리다 캐릭터가 캐릭터마다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 저는 빠릅니다 제 캐릭터는 전 느린 대신 많이 들 수 있어요 바르침 어어 잠깐만 그냥 죽여 오른쪽 다 죽이면서 가 잠깐만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르게 먹자 자 2를 누른 다음에 루트홀 위에 있는 루트홀을 하시면 돼요 있يم 호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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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 뒤 어디 어디 오우 오우 선쌌했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왜왜왜왜왜왜왜 심사 anyway 죽었는데 김쇠로 떠 Prime 일단 가시죠 amp chances 어디서 살려 idea 잘라 살кон burn 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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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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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축으로. 탈축으로 보이시죠? 저기 근처 가서 이제 입구에서 오는 거 잡고 루팅하고 뭐 킬러 로봇 같은 거 뜨면 도망갈 거예요. 킬러... 킬러 보시 뭐예요? 한 대 맞으면 거의 비싸지는... 이 앞에 이거 뭐예요? 이 고릴라. 뭐야 저거? 건드려도 될까요? 건담 죽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때리죠? 자 하나 둘 셋! 안 죽...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아니... 걍 대 Cori вед indicates 저로 7 Click 전부 확사를 하는 중 다 죽여 다 죽었어 왜 줘. 왜! 굴렀라! Då도가 탱크는 괜찮나? 이거 저기 안 죽는데 뭐야 뭐야? 나 무슨 피가 자기 오는데 조금씩 따라 아앰! 왜왜왜 оZ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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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앰~~ ilsied 전부 학살하는중 다 죽였어 오오 인출 뭐야 뭐야 나 피가 자기 온델전vel 따라 온다 온다 정답 그러면 루틴도 해야 해요 하고있죠 아니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나이스 퍼밍에 퍼밍에 퍼밍 퍼퍼밍에 퍼밍에 이거 써킹 같은 거 다 버릴 거야. 우리 버릴 거야. 이럴 버릴 거야. 우리 뭐야. 아니 형이 이거 아재매 왜 버려. 아니 이게 내가 탄이 없어서. 아니 이거 어쩌다. 아니 이거 진짜예요? 쓰레기. 아니 이게 참 어쩔 수 없지. 에마야 나는 너 구하러 왔어. 역시 형 밖에 없어. 나 상인이 많아졌는데? 상인이 많았어? 지금 이제 돈 벌어서 리그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인 리그를 사야 돼. 30만 원대 리그, 20만 원대 리그. 중간 리그 사고 나서 나 한 판에 10만 원 넘게 벌어. 가방도 혹시 죽으면 잃어버리나요? 와 야 이거 리그 개비싼데요? 가장 싼 게 19만 원인데 이거? 이거 우호도를 올려야 2, 30이 되는 거 그치? 우리 지금 베이지 모퍼 할증 붙었잖아. 안치남 할증 붙어 있으니까. 레벨을 좀 한 빡세게 한 3, 4편만 잘 사러 나온 다음에 교전으로 미누맵 가죠. 땡. 오호우우 우호우 오호우우rich 무핵 이거 원래 다 잡는 거 맞아? 다 잡는가? 그 TV 여쭜자. 쥔거 같아요 뭔가 느낌. darker chapter 2 보 Nee 뒤에 헬기 있는데요? 잠깐만요 뒤에 가면 안될거 같아요. 뒤에는 조금 위험하고 앞을 밀어야 할 것 같아요. 어 feeling 으아 우리 아직 앞에 안걸렸어 колrika 오른쪽ل 였어 하아하아! 오오, 잡아! 20초 20초! 20초 왔어! 아아아아악! 자아! 이게 뭐야? 자, 여기까지가 맛보기였고 이제 제대로 하죠. 아오케오케오케 탈출구로 가! 탈출구로 빨리 가? 바로 뛰어! 자 앞에 싸우거든요? 오오, 뭐야?X3 지금 앞에 뭐 수확한 거 있는데 이거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 야, PMC를 싸운다 훌륭하자 초코솥이 있는데? 야 근데 쟤네 크다 로봇이 자 앞에 앞에 씨 빨리 먹어 내가 볼게 지금 먹어 빨리 우리는 전도독이야 우리 스키브야 빨리 먹어 다 먹었어 좀 기다렸다가 할까요? 쟤 쟤가 온다 이상한 무슨 걸어온다 일단 어그로 끌었어요 오게 오 온다 온다 좀비가 데리러 온다 오오오오 계속 우지 여기 입구에서 최대한 잡자 입구에서 입구에서 불타게 편하게 오오오 풀라인 좀비다 오오오오 뜨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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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키가 이거 일로와 나이스 나이스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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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으면 되나? 이제 먹으면 되나? 뭔지 모르겠어요 나 좀 양념 맛있게 먹는거 나 99.4kg 더이상 안들어가 아니 나 이제 못 먹어 나 이제 못 먹어 사냥꾼 킬러가 배치됐대 어 이제 나가야 돼 뭔가 많이 먹었는데 일단은 탈출 오케 나이스 무한의 뺑뺑이를 둬라 이거 엄청 스캠이네 이거 이거 회전률이구만 일단 탈출구 쪽으로 동선을 짜 턴터킬러 나왔대 턴터킬러 나왔대 턴터킬러 나왔대 어 그래?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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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스캠스캠스캠 회전이 울려 회전이 울려 회전 초반 메타로 간다 맛있겠다 오케이 나 얘랑 조금 친해졌어 아 좋아 좋아 어 이제 스몰토크 가능해 야 야 앞에 시시 맞다 시시 보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RPK 좋다 어 어 어 좀 짬이 쌓이니까 안마 꼭 깨가지고 어 자리가 없대 아이템 전화는 허네 게임 좀 쉽다 이제 어 아니 저런 보병들이 탱크 잡을 수 있어? 어 어 잡았네? 어 맞는데? 탱크 파밍하러 가자 조심해 워닝 뜨네 아래 뭐 워닝 뭐 뭐 뭐 네버필드 뭐라고 써있었는데 어 으아 으아 어 뭐야 왜왜 쟤 왜 죽었어 아니 뭐야 왜 죽었어? 아 지뢰지대야 저기 아니 그 살살 가면 좋.. 좋.. 괜찮을 줄 알았지 아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입구 쪽 애들이 있는데 쟤네라도 잡아야 되나 와 쟤가 애네를 잡자고 뭐 쟤가 싸우나 어 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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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왼쪽이 이겼으면 좋겠다 야 오른쪽이 너무 센데? 끔살 당했는데요 왼쪽 아무것도 못하고 개탈렸는데? 1점 사이에서 하나 잡으면 되지 않나? 또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듯? 잠깐만 야 오른쪽에서 뭐 하나 온다 한 분대 여기 어 그런다 쟤는 유러시안이야 싸워라! 싸워라! 또 정 하나 잡았어 어 하나 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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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거 잡자 잡자 하나 둘 셋 나이스 챙겨 다해 하나 둘 서빙 더해 뭐 하나 온다 이거? 뭐야 이거 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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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챙겼어 나 챙겼어 나 챙겼어 나λά 태풍 야 근데 만선이다 만선 어?? 오 오케이 3단계 나 Burning이 신해졌어 eş 이扉 맵이 좀 다른데.. 뭐야 여기 우리야? 여기 그.. 여기가 미래 맵이야 그 상황 따라 능정한 분위기의 그런 맵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이 끝난 맵 와 아니 이게 다 시체야? 와 지리네? 여기서 떼가서 팔면 안 돼 앞에 좀비 있다 앞에 좀비 있어 죽일까요 마스터? 아 여기가 유러시아가 이긴 맵이야 유러시아니.. 유러시아가 그거야? 인공지능이야? 그.. 사이보그 사이보그 어.. 지금 은근슬쩐었나 쫓아온자고 그렇댔다 이거.. 뒤에 좀 무슨.. 야야야야야야 온다 온다 오는데? 오는데? 활개 탄아껴 오히려 좋아 얘네들은 먹을거 안 느고다녀서 비싼거밖에 안 주자는 아이템 앞에 싸우는데? 뭐야? 유로판 있어 탱크가 살아있네 고생했다 탱크야 뒤에 어그로 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우와 우와 개멋있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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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댕댕이 아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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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봇댕댕이 어 gens것 Clark 오오 이미 들 긴거 같은데 오 야 애들 온다 아이고 아 이perform 잘 오는데 나가자 어 제 불안하다 털턴가 어디야 나가자 빨리 나가자 해야 Jo 탈출 댕댕이 무적임? 아 저 댕댕이가 헌터킬러래 아 근데 여기 좋은데? 짭짤한데 여기? 동네? 나쁘지 않은 거 그런... 맛있는데? 여기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다! 그니까 그니까. 저 이제 싸우러 가나요? 네. 여러분 무장 좀 든든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익힙먼트 러너 이거 쓰면 되겠지? 와 공감 봐! 와... 이거구나! 터렛도 설치할 수 있는데? 터렛 사야 돼, 터렛! 터렛 하나, 점프팩 하나 가져왔어. 공감 300발 챙겼으면 됐나요? 더 챙길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다. 아니죠. 자, 저희 잘 살아봐요. 넹. 재밌겠다. 어디 가길래 이렇게 빡세다는 거지? 여기 넥서스맵이라고. 여기는 길이 하나야. 뚫면서 가야 됨. 와우. 오, 분위기 엄청 다르네? 오오오오오오오.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면 되나? 오, 아래에들 막 들어와 낀다. 얘네 막 교전 중간에 치거든요. 근데 우리도 밀고 가죠. 아 두팩 차는 임시 동맹이라 서로 교전 안 한다고? 뭐야. 아 조졌는데 그럼? 입구에서부터 다 죽이면서 가야 되나? 근데 얘네 계속 스폰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리 와봐. 이거 우리 여기서 점프팩 써가지고 저쪽으로 확 넘어가면? 아 한번 싹 잡으면 얼마 동안 안 나온대 이메일이. 시작이야! 으아아아아아아아 몰라 그냥 싸워 그냥 계단에서 계단에서 막자 계단에서 계단에서 막자 계단에서 와 안죽는데 뭐야 참킹 잡았어 일단 참킹 잡았거든 세경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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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터렛 깔아줄게 터렛 터렛 깔았어 나도 터렛 깔고 튀어 터렛 밥값 잘하는거 아니야 터렛 박았어 죽여서 총알 밟아야 돼 와 근데 개 많은데? 터렛 복standen 올라오는거 저기인가? 위 좀 올라오는거 저기인가? 안올라가 대머리판 어택 총을 엄청 많이 불타네 더 가져올걸 나 5탄 좀 찾아볼게 오 쉿 와 근데 개 오는데? 그냥 오는데? 이거 빠질거 생각해야될거 같은데요? 탈출하는데 어디서 하죠? 저 해야 될거 같아 탈출으로 뛰냐 탈출하는 곳에는 사람 없다 탈출하자 이거 탈출하면은 좀 할거 아니야? 이 게임하자 아 좀 먹고 나올걸 시체 잡은거 난 한 3만원 챙기긴 했어 뭔가 챙기긴 했는데 뭘로 챙기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60초 대기 애들 더운데 더운데 디펜스! 디펜스! 엎드리기 없어 엎드리기 어?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뱅뱅이 운다 뱅뱅이 ㅋㅋㅋㅋ 아 characters 아 저 뒤에도 와 자기 뒤에도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Except FIRST sees Monte 총 stressful Best 나 뒤에 다운 했어 내 살릴게 괜찮아 괜찮아oir 내가 피 없어 풍설방이 뭔데? 야 피없어! 온다! 온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앗! 자 이 맵 탐방했으니까 다음 맵으로 갈까요? 아 예 좋습니다 오 뭐야 오 오잉? 오 뭐야? 뭐야 약간 뭔가 참호처럼 생겼다 어 그러네 참호네 참호 벙커네 여기 일단 탈출구 방향으로 잡자 왼쪽?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 탈출구 위로? 여기 아래 왠지 아늑하지 않아요 여기 뭔가? 왼쪽이야 이거? 저거 맞아? 나 데리고 가도 맥맨이랑 해내려 어 잠깐만 저거 헌터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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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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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딜가 아아아악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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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자리 온다 일자리 온다 어 틀러가자 여기서 오른쪽? 오오오오 오른쪽 오른쪽 가 가 가 가면서 싸워 가면서 싸워 가 가 가 가 돈 스탑 돈 스탑 돈 스탑 러닝 좀비 한문데 한문데 여기 여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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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일로 킵고잉 킵고잉 위에 아냐? 터렛 조심 터렛 조심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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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췌야? 시췌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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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터렛 터렛 아아아어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한듯이 맞는다 우리 아니 뭐 이거 아니 еще 길이 엄청 멀다 어 쟤 싸우고 있어. 쟤 싸우고 있어.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 한방에 자 얘네를 끌어당겨서 잡자. 일로와. 잡자. 뭐라 그래. 뭐라고 하는데? 잡았다. 잡았다. 환독길로 온다. 빨리 빨리 빨리.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직 거리 좀 나왔어. 소리 질러. 소리 질렀어. 탈출. 탈출. 딴 거? 딴 거? 나 쫄았어. 나 쫄은 거야? 어 오케이. 왼쪽에 애들 너무 많고. 야 저거 헌터킬러야. 저거 헌터킬러야. 오케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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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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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저거 못 잡아? 저거 못 잡나? 잡아보고 싶긴 한데. 잡아? 어. 한 번만 세이브 한 번만 세이브. 한 판에 하던가 해보자. 아 유로파 헌터킬러는 약하대. 다음에 잡아보자 그러면. 아 그래? 저게 뭐야? 호스트. 호스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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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약간 헌터킬러 중에서 칸세릭. 저거 저거. 야. 우리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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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 딜 박으면 도망간다는데? 딜 박아볼까? 얘 딜에 엄청 박으면 도망간댔어 일로 미치겠네 미치 또 혼자야 미안해 나라도 살게 로봇 누나 차영신 나오나? 로봇 누나 차영신 나 보고싶은데 으아아아 뭐야 이거 으아아아아하하하하 아 이게 끔찍하네 이거 죽는거 아잇 재밌었다 아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아 좀 생각한 거보다는 게임 괜찮은데 어 생각한 것보다 재밌어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재밌었습니다 지마이 지마이 진짜 그 뭐랄까 폐지 줍는 감성은 진짜 게임 잘 살린것 같아요 그치? 폐지 줍는 말 있다니까 너무 독창적인 맛으로 케이브의 삶이었잖아요 약간 창고에다가 우르르 아이템 주워서 갖다 박는 맛이 있어 진짜 저는 이거 약간 똥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오오오오오 똥겜 라인업에서 나가야 될것같아 얘는